아 이게 녹차 씨앗이에요? 우와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 작고 귀여운데 어디에 그렇게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까요? 신기하다 액션! 액션! 며칠 전부터 제가 수분 씨앗 에센스를 쓰고 있는데요 아침에 바르고 나오면요 온종일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또 저녁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수분 씨앗의 힘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정말 피부가 촉촉해질 거예요 잘 보고 싶어요 더 많이 드실 거겠죠? 이제 나오시구요